아까도 육식 어떨까요? 드세요. 원래 인간은 고기 먹게 만들어놨어요, 우주가. 그래서 고기가 땡기시니까 문제인 거죠. 여러분, 토끼가 고민할까요? 육식해야 되나? 말아야 되나? 또 사자가 고민할까요? 육식 끊어야 되나? 인간은 왜 고민할까요? 육식도 하고 채식도 하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.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또 아주 안 하긴 힘들단 말이에요. 그냥 고민하시는 거예요. 적당히 드세요. 우주가 뭐라고 안 합니다. 과하게 드시지 마시고. 너무 또 양심 상해서까지 드시지 마시고. 양심에 찔리시면 좀 덜 드시고. 이렇게 조절해 가시지. 먹자 안 먹자의 문제가 아니에요. 그런 인간이라는 실존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. 인간 탐진치를 우습게 보시는 행위입니다. 먹자 안 먹자. 누구는 좀 안 먹어도 괜찮은 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양심을요. 여러분, 개인의 어떤 개성과 형편에 맞게 처방을 내려줘야 됩니다. 딱 일괄된 처방 안 돼요. 그럼 남을 괴롭히는 짓입니다. 형편에 맞게 처방을 하세요. 형편에 맞게 한다는 거는 여러분 기질이 온순한 기질이 있죠? 그런 분들은 또 거기에 맞게 육바람을 하시고. 또 좀 다혈질들 있으시죠? 할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은 욕하시고 할 말 하세요.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? 그런데 온순한 게 옳은 거 아닌가요? 급한 건 아닌 거 아닌가요? 그런 게 어디 있어요? 우주가 만들어 준 걸 왜 여러분이 평가하세요? 전 다 이건 우주가 낸 거라고 봐요. 그 수많은 우주에는 수많은 기질. 주역에 64개가 있으면 64개의 기질이 가능합니다. 그럼 기질이 누구는 불이고 누구는 물이고 다 달라요. 왜 그걸 억지로 맞추려고 하세요? 여러분 기질을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이 제일 후회하지 않을 방법으로 방편을 쓰셔야 돼요. 고기가 좀 안 땡기실 때는 안 드시면 됩니다. 그러다 또 당기시면 드시면 돼요. 적절하게. 물론 이제 건강이나 여러 가지 자기 형편에 따라 맞춰서. 괜히 고기 드시는 분 째려보고 그러지 마시라고요. 또 풀만 드신다고 째려보고 서로 그러지 말자고. 왜 이렇게 서로 괴롭히고 삽니까? 우리가. 서로 육바람을 잘할 생각만 해야죠. 그렇죠?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주가면 니네 입에 들어가는 게 너희를 더럽히는 게 아니야. 니네 속에서 나오는 이 무지와 아집. 탐진치가 너네를 더럽히는 거지. 근데 저 후쿠시마 거 이거 먹으면 더러워지는 거 아닌가요? 몸이? 예수님은 그 말한 게 아니에요. 예수님은 건강해진 관심이 없어요. 육바람이래 죄짓냐 안짓냐를 말하는 거예요. 더러운 거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지 않지 않나요?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.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. 육신의 길고 짧은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영혼이 더럽혀지냐 안 더럽혀지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내가 은은한관문의 금연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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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연과는 반성이죠.